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 매수세만 들어오는 가운데 양시장 내리고 있는데요. 이런 약세장에서도 여러분 좋은 수익률 내실 수 있도록 저희 실전매매정수 함께 하시다 보면 깜짝 매매 종목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매수매도 가능하신 분들에게 유리한 종목이니까요. 오늘도 실전매매정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수익률 낼 수 있는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종목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되시죠? 여러분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013153-2611-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과 비중 적어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여러분 아이디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있죠? 실전매매정수 저희 프로그램 이름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서울경제TV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도 종목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에 자칭한 불법 유사 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시장은 어제와 좀 다르게 조금 아침에서 밀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요. 오랜만에 조정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한 2% 정도 밀리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기도 한 2.2% 하락 에스케아닉스도 2.6% 하락 LG 노텍도 2.3% 하락 LG 전자도 2% 하락 등등 IT 대형주들도 한 2%대에 밀리는 흐름들 근데 생각보다 중소용제 흐름들이 얘네들보다는 조금 더 좋은 상황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 최근에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이 강세로 계속 마감이 됐었고 어제는 조금 애매하게 좀 끝나긴 했지만 급락은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박스권 안에 지금 갖춰져 있는 상황인데 차트가 죽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시장을 조금 더 더 하락세로 내지는 조금 더 조정을 좀 깊게 느낌을 더 주는 부분들은 바로 저 제약주들이 문제입니다.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셀티리온, 녹십자, 종근당 얘네들이 어제서부터 계속 빠지고 있고 빠졌는데도 더 빠지고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만들어지다 보니까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별로 재미가 없는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요점만 말씀드리면 조정시 IT 부품주를 사면 된다고요. 자 어제서 좀 많이 좀 빠졌었던 HLB가 HLB가 지금 공시 FDA 임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허위를 허위로 공시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급락세가 나왔는데 요거를 조금 차트를 좀 분석을 좀 해드리게 되면 일단 전자점이 깨졌어요. 그리고 대량 거래가 실렸는데 기가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주들의 흐름들은 전체적으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 수급들이 꼬여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자 이거 보면 요것도 보면 외국인들이 어제 많이 팔았죠. 오늘도 기가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합니다. 연기금들도 어제 갑자기 매도를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자금의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을 빠질 때마다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가 외국인들은 어쨌든 간에 지금 팔았다가 혹은 갖고 있는 물량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사다가 물려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외국인들이 물려있는 것 때문에 반등을 아마 기다리는 투자자들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얘가 더 빠지고 반등이 나올지 지금 반등이 나올지 이거는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기가 외국인들은 자금의 한계가 거의 무한대기 때문에 거의 무한대요. 쟤네들은. 그래서 얘를 더 뺀 다음에 움직이면 돼요. 그냥 2만 원까지 뺐다가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6만 원까지 뺐다가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지금부터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턱대고 추가 면순하지 마시고 혹시나 제약주 쪽으로 만약에 HLB를 물려있다 그러면 아직은 외국인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추가 면수만 조금 금지하시면서 갖고 있는 부분들만 8만 원 쪽으로 반등 나오면 손절 생각으로 일단은 보유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런데 저는 HLB서부터 해서 제약바이오주를 12월 15일서부터 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은 이렇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HLB를 사해도 되냐고 물어보신 분들 있다면 아니요. 지금이라도 주성 엔지니어링, ICD, AP 시스템 조정받을 때마다 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점수로 따지게 되면 주성 엔지니어링, HB 테크놀로지, AP 스템, ICD는 90점을 주고 싶은데 HLB는 60점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60점과 90점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저의 느낌은 그렇다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HLB가 100점짜리면 그런 분들만 사면 됩니다. 저는 이거 60점 쳐줍니다. 그러니까 건들지 말고 얘가 정신 차릴 때까지 어느 정도 빠졌다가 어느 정도 멈추고 그다음에 뭔가 좋은 얘기가 다시 이게 허위공시가 아니었다든지 아니면 그 임상에 대한 결과를 입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정적으로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악재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모를까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은 우리가 맞지 말자는 그런 증시 경험도 있듯이 이거는 갖고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신규 매수를 하시는 사람들은 낙폭가대로 종목을 단타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굳이 이거 안 해도요.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IT 유품주에서. 그래서 IT 유품주 위주로 하자고 말씀을 드릴 거고 지수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제약주들이 빠져주면서 지수가 조금 더 빠지는 부분인데 오늘은 제약주와 삼성전자가 난리를 피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계속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빠졌다가 다시 연인어들은 들어줄 수 있으니까 차트를 보면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박스권에 놓여져 있는데 지금 시장을 표현해드리면 일단 박스권 차별화 속에서 갈롬들은 가는 장이다. 가는 애들은 이제 가는 장. 그래서 그걸 차별화 장세라고 그러는데 IT 유품주가 제일 만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IT 유품주 쪽에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요. 하나 머티리얼즈 한번 봐보세요. 하나 머티리얼즈. 얼마나 셉니까?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장이 지금 만약에 박스가 저점이 깨질 것 같은데 하나 머티리얼즈. 시가총액 6천억짜리 종목이고 잡주도 아니고 반도체 소재부품 쪽에 소재. 하나 머티리얼즈. 정보점 돌파하고 오늘 강하게 움직이죠. 그리고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었던 주성 엔진은 AP 스템 꺾이는 것도 없고 시장의 흐름들은 죽는 게 아니고 갈롬들만 가는데 오히려 지금처럼 흔들게 되면 이게 바로 박인세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데 OLE 장비줄이 다 움직였습니다. 근데 아직 안 움직인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안 움직인 애들은 좀 있다가 제가 표국 종목으로 가지고 나올 거지만 이미 움직였던 애들도 버리는 게 아니고요. 조종시마다 사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급도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분석을 해드릴 거고 지금은 기가 외국인들이 그냥 많이 많이 산 것들 있죠. 그런 종목들을 조종받을 때 사야 되는 거지 막 폭락하고 있고 막 많이 빠졌다고 지금은 많이 빠진 종목도 좋지 않아요. 지금은 강한 게 좋은 겁니다. 지금은 이제 강하게 좋은 거고 약한 건 좀 조심하자. 그래서 갈 종목들만 가는 차별화 장세가 이제 진행이 되고 IT 부품주 조종시 매수 이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수요일장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나오고 있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급락하는 HLB 이야기와 함께 IT 부품주 공략해보자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은 11시부터 이정수 의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이 됩니다. 실전 매매 정수 끝나고 바로 진행되니까 여러분 놓치지 말고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종목부터 살펴보면요. 지난주 종목 중에서는 OCI가 정말 잘 갔죠. 17.6%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이번주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주 종목 중에서는 코스모 화학과 코스모 신소재 중에서 어제 편입됐던 코스모 신소재가 12.3%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 어느새 100%를 훌쩍 넘었고요. 이제 오늘의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표적 종목으로는 톱텍이 올라와 있네요. 매수과 매매 전략까지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오늘의 표적 종목은 톱텍입니다. OLED 장비주 쪽이고요. 최근에 작년 9월 달에 중국의 BOE한테 BOE라는 회사한테 디스플레이 장비를 177억인가요? 그거를 수주를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OLED 장비주가 맞다라는 게 수주 소식과 함께 확증이 된 거고 그래서 다른 애들은 다 움직였죠. AP 스템, HB 테크놀로지서부터 해서 ICD, 비아트론, 주성 엔지니어링 등등등 SFA 뭐 이런 종목들 다 여러분들한테 작년 12월 달에서부터 그리고 올해 1월 달 계속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AP 스템은 대략 한 3번, 4번 정도 추천했고 HB 테크놀로지 3번, 4번 정도 추천했고 나머지 애들도 두 번씩은 다 추천했을 겁니다. 저녁 방송에서 추천을 했고 낮 방송에서 추천했고 이유는 OLED 장비주들은 투명 디스플레이와 폴더블폰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완벽하게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되질 않아요. 중국에서도 만든 나라가 하지만 아주 두껍고 그다음에 접히면 접히는 모양이 다 보이죠. 굉장히 두꺼워요. 접히면 우리나라처럼 얇게 접히는 게 아니고 두껍게 접힙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깨져요. 그리고 찢어지고 그래서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기술을 잘 베끼면 그러면 되겠지만 그게 좀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OLED 장비주들이 전 세계에 수출이 많이 될 건데 또 얘기하지만 냉장고에 지금은 할로겐 가스가 들어가는 그런 유리에다가 할로겐 가스로 투명됐다가 불투명됐다가 이렇게 되는 제품인데 이게 투명 디스플레이가 완벽하게 들어갈 거라고 그랬죠. 나중에서는. 그러면 그거 만들기 위해서도 OLED 장비주가 또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투명 디스플레이라든지 접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인도에 팔고 러시아에 팔고 일본에 팔고 중국에 팔고 동남아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미국 캐나다 브라질 다 파는 겁니다. 전 세계에다가 우리나라 제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냉장고 하나 팔 때마다 이만한 디스플레이 또 디스플레이 이만한 거 처음에 이만한 거 넣어주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서는 이만한 거 넣어주면서 가격 500만 원 더 붙일 거고 나중에 이만한 거 붙이면서 가격 천만 원 더 붙일 거고 뭐 뻔한 거죠. 점점 디스플레이 또 큰 거 붙여주면서 더 이거는 이제 더 비싸게 그런 식으로 이 제품들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계속 몇 년치 한 5년에서 10년치는 계속 울고 먹을 겁니다. 원래 그래요. 컴퓨터도 그렇고 원래 제일 좋은 제품을 먼저 개발해 놓고 안 좋은 것부터 슬슬 파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지 기업이라는 거는 이윤을 최대로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제품을 먼저 내놓지 않고 거기서 기능들을 뺀 것들을 팔게 되죠. 그런데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그게 제일 좋은 제품이니까 어쨌든 이제 앞으로의 이제 그런 제품들이 OLED 장비 그런데 지금 당장에 있는 이슈는 자동차죠. 자동차를 만드는데 지금 전기차를 지금 싹 다 지금 라인업이 다 됐죠. 그래서 전기차 라인업이 지금 돼가지고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앞에 그 앞에 그 백패널 패널 앞에 이제 그게 OLED가 장착이 되는데 이만한 게 아니고 지금 이만한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만한 거를 장착을 하는데 옛날에서는 고급차에만 좀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는 소형차나 아니면 중저가형도 그런 OLED가 이제 탑재가 되니까 그런 부분의 이슈를 올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제가 OLED 장비주들 수급 한번 봐줄 텐데요. 어마어무시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기가 외국들이 엄청나게 삽니다. 그 이유가 뭘까? 좀 전에 설명했던 대로 인도에 팔고 중국에 팔고 유럽에 팔고 어마어마하게 팔 것들이 많아요. 자동차에도 팔죠. 핸드폰에도 들어가죠. 노트북에도 들어가죠. 태블릿 PC에도 들어가죠. TV에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하철 거기 뭐 광고 라인 그 다음에 빌딩 광고 라인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생각하지 말고요. 옆나라 일본부터 해서 러시아 중국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전세계로 다 퍼져나가는 투명 디스플레이와 OLED 장비주들의 흐름들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지금에 있는 저점의 종목들은 주워 담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인터넷 용어로 줍줍이라고 그러는데 줍고 줍는 그래서 이거를 주워 담아놔야 돼요. 그래서 올해에서는 OLED 장비주들이 크게 갈 거라고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했어요.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많이 갔죠. HP 테크놀로지도 AP 시스템도 꽤 많이 갔는데 그곳의 흐름들도 조금 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으면서 어제 표욕 종목 코스모 신소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시장이 지금 조금 흔들리니까 불안하실 거예요. 왜 불안합니까? 종목들이 살아있는데 지금 종목들 무너집니까? 대형주도 죽어요? 안 죽어요. 만약에 대형주들 고점에 떠 있는 거 불안하시면 제가 계속 바닥에서 그나마 좋은 것도 완전 바닥은 지금 안 돼요. 이제는 이제 완전 바닥은 안 되고 바닥에서 어느 정도 떠 있는 애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슬슬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시장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일단은 코스모신 소재 어제 여러분들한테 표욕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코스모신 소재인데요. 월요일날은 사실은 코스모학을 들였었는데 가격대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격대를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사신 분도 있더라고요. 12,800원에 안 사고 12,900원에 따라가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월요일 기준인 거고 사실은 이거는 12월 달에도 1월 달에도 여러분들한테 추천지로 드렸기 때문에 기존에 샀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여기서 싸게 사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최근 대비 이제 올라 어느 정도 좀 올라간 거고 이전에서 코스모학 여기 바닥에서 작년 여기서 사신 분들은 수익이 40%, 50% 이미 나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제 여기서 샀기 때문에 작년 7월달, 8월달에 여기에 사가지고 지금 이쪽은 이쪽인가 여기군요. 여기 이쯤에 사가지고 지금 대략 한 48%, 50% 다시 올라와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이제 작년 얘기니까 그거는 건너뛰고 최근 월요일날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에서 그다음에 지난주 설 명절 전에서 얘기했을 때에서 그때 사신 분들이 어제 올라갈 때 수익이 났는데 수익이 나면 절반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3% 이상 수익이 나면 팔아라. 그리고 매일같이 싱싱한 표욕 종목도 갖고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물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2주일, 3주일 가져가면서 물려있다라고 또 뭔가 또 물려있으면 또 자금회전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를 대비를 해서 수익이 나면 3% 이상 수익이 나면 팔아주는 거예요. 아쉬울 게 없으면 다 팔아주고 99% 팔아주고 아쉽다 생각하면 50% 말고 50% 갖고 가면 되는 거고 그게 50%로 또 새로운 종목 사면 되는 거죠. 계속 이거를 심심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다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또 내일 또 되면 또 못 들었다고 하겠죠. 그래서 또 얘기한 거고 코스모신 소재 어제 여러분들한테 2만 원을 사라 그랬죠. 까먹지 말고 꼭 들으세요. 수익이 지금 벌써 12%가 넘게 났어요. 3% 이상 수익이 났죠. 그럼 절반을 팔아주세요. 아까우면 아까운 게 없다. 여기 많이 막은 것 같다. 아쉬울 게 없다. 99% 매도 거의 다 전량 다 매도 1%만 남겨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릇에 맞게 여러분들이 불안하다 싶으면 99%를 팔면 되는 거고 안 불안하다 그러면 80% 70% 남겨놓든가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50% 정도 그래서 50% 이상을 매도를 잡으면 되는 거고요. 코스모신 소재 어제 말씀해 드렸듯이 얘는 2차전지 플러스 MLCC 관련지 쪽인데 2차전지 관련지들이 이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어제 LG 쪽으로 이제 2차 양극제 그거를 이제 납품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정보점을 뚫었는데 일단은 팔아주세요. 절반을 여러분들이 팔아야지 얘가 더 잘 갑니다. 이유도 설명했죠. 그 이유는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절반 정도 이상을 팔아주고 나머지를 가져가면서 끌고 가셔도 되고요. 지금 어제도 추천했을 때에서 떠있지만 이런 종목들이 죽지 않고 가는 놈이 계속 간다의 얘가 그 표본입니다. 코스모아과 코스모신 소재 커버요. 가잖아요. 오히려 빠지는 종목들 제약주들 한번 봐봐요. 어떻게 되나 가나 안 가나 뭐 한번 못 가 한미약품 바꿔요 한번 갑니까 더 빠질 것 같은데 느낌이 한미약품 뭐 동아제약 동아약품 뭐 그냥 기억나는 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뭐 뭐 있죠 또 요즘에 제약주를 잘 안 봐가지고 예전에서는 뭐 제약주도 이것저것 많이 여러분들 추천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별로 얘기하지 그래도 우량한 것들도 지금 고점 대비 계속 흔들리죠. 그나마 얘네들은 다행인데 얘네들 말고 약한 애들은 지금 난리도 아니죠. 지금 제약주들 흐름들이 별로 좋지 않은데 오히려 제약주 흐름들보다는 이렇게 코스모신 소재 같은 애들이 훨씬 차트도 이쁘고 강하잖아요. 딱 느낌 자체가 이 차트를 딱 보면 모르겠어요. 딱 얘는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강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못 사고요. 갖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만 보유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전일날 있었던 표혁정보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이제 급등명지했던 종목들 좀 살펴볼 텐데 종목을 10개를 볼 겁니다. 조금 빠르게 해볼 건데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먼저 12월 18일 날에 말씀을 드렸던 HB 테크놀로지 HB 테크놀로지 자 HB 테크놀로지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고 노란톡방에서 지금 노란톡방에서 열려 있을 텐데요.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12월 달에 선물 종목으로 대놓고 줬던 거 AP 스텝 HB 테크놀로지 기억납니까? 때려 죽여도 물려도 이런 종목에 물려 있으면 살아난다고 했었던 종목이 OLE 장비주족의 HB 테크놀로지죠.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한번 완전 바닥에 있죠? 월봉을 한번 봐볼까요? 완전 바닥에 있죠? 이런 종목 왜 안 삽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런 종목 다른 애들은요. 다 여기 돌파했어요. 지금 IT 부품주 다 여기가 있습니다. 아까 하나 머티리얼즈 올라갔다 그랬죠? 하나 머티리얼즈 볼게요. 하나 머티리얼즈 하나 장 아니고 하나 머티리얼즈 스펙 아니고 하나 머티리얼즈 자 월봉 보게 되면 쭉 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뭐 실리콘 억스부터 해서 지금 시스템 반도체 SF 반도체 뭐 넷패스 다 이래요. 월봉상으로 굉장히 많이 월봉상으로 200% 300% 500% 다 올라가 있는 종목인데 OLED 장비주들만 관계없어요. 지금 관계없기 때문에 바닥에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공략하라라고 작년 12월달부터 계속 여러분들한테 사라사라사라 푸쉬를 과했던 거고 1월달부터 슬금슬금 움직이더니 2월달에서 지금 설날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데 완벽한 바닥을 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거래량이 실렸죠. 근데 거래량이 실렸는지 누가 샀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보면 어제에서 기관들이 120만 주 샀습니다. 자 장난 아니죠? 연기금이 50만 주 사모펀드 44만 주 이거 왜 샀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그거예요. 인도에 팔고 중국에 팔고 유럽에 팔고 앞으로 10년 동안 무지하게 팔 겁니다. 10년 동안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0년 동안 굉장히 좋을 건데 그 반토막만 보자는 얘기죠. 5년 동안은 좋겠죠. 그 5년에서 반토막만 나누자고요. 2년 2년 6개월까지는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10년 정도가 좋을 디스플레이 시장인데 10년까지는 좀 오바고 5년 정도까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5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이 그거를 알고 2월달서부터 1월달서부터 열심히 사고 매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많이 사잖아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제 시작한 종목이니까 OLE 장비주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라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에서 그러면 지금 이걸 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라 그러면 지금은 못 사고요. 조정받으면 적극 매수 HLB 같은 거 사지 말고 쭉 빠지게 되면 이런 걸 적극 매수를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넘어가고 얘기할 게 많으니까 다음 AP 시스템 AP 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죠? HP 테크놀로지와 AP 시스템 여기 바닥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얘기했던 종목 지금은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얘는 수익률이 34.2% 정도가 올라갔는데 얘도 마찬가지 수금만 보겠습니다. 설명은 똑같아요. HP 테크놀로지와 인도, 중국, 유럽, 브라질 얘기 다 똑같은 거고 수금만 보세요. 지금 보면 AP 시스템 기관들이 무지하게 사죠. 투시 무지하게 사죠. 왜 살까요? 가기 위해서. 간단한 얘기입니다. 차트는 다 비슷하니까 그 다음 덕산 네오록스 덕산 네오록스 누가 사요? 투신이 사고 보험이 사고 연기금이 사고 사모펀드가 사고 기관들이 사죠. 차트는 이렇게 강해요. 지금 이렇게 강한데도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거 수익률 몇 프로 나냐고요? 27.7% 수익률 밑에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걸 자랑만 하는 게 아니고요. 조정받으면 이걸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정받으면 적극 매수 오히려 지금 저기 뭐야 그 제약주들을 흔들어주면서 종목들이 지금 흔들리죠. 흔들릴 때마다 만만한 쪽 좀 전에 말씀드렸던 AP 스템 HP 테크놀로지 덕산 네오록스 만만한 자리로 내려오면 적극 매수를 해야 됩니다. 계속 사요. 쟤네들이 하이비전 시스템 이거는 이제 카메라인데 좀 틀리긴 하지만 이것도 지금 강한 패턴으로 또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도 좀 잘 봐야 되는 부분이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SFA SFA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다 최근에 수급들이 다 좋아요. 지금 수급들이 SFA 기관들이 어제 20만 주 샀죠. 연기금 샀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에 IT가 없다. 제약주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기가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주고 있는 쪽은 지금 OLE 장비 물론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장비도 마찬가지지만 OLE 장비주들을 2월 달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사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빨리 채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12월 달에서부터 계속 강하게 얘기했지만 아마 1월 달에서부터 해서 타 방송사 전문가들도 슬슬 OLE 장비들을 많이 얘기하기 시작하죠. 이미 저는 많이 바닥에서 이미 벌써 많이 얘기했는데 1월 달에서부터 많이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벌써 리포터들과 벌써 얘기들이 벌써 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가 외국인들 메이저들도 이미 매집이 완료가 된 것 같고 곧 출발할 것 같아요. 과거에 제약주들 급등 많이 나왔던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한 1년 동안 상승하고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움직일 거고요. 비아트론도 보겠습니다. 비아트론 비아트론도 오늘 강세를 좀 보여주는데 이것도 수급이 최근에 좀 외국인들이 들어온 부분들을 보이죠. 차트는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오늘 조금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비아트론 어제도 움직여주고 오늘도 이것도 조정받으면 사야 되는데 일단은 이것도 수익률은 20% 정도 좀 나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수익이 20% 30% 수익이 난 상태에서 갖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근데 만약에 팔았는데 절반을 팔았든 팔았다 그럼 현금을 가지고 있죠. 뭘 사면 돼요? 아까 얘기해 드렸던 톱텍이라든지 못 간 애들 아니면 ICT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조정받으면 그런 애들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아트론도 조정받으면 살 될 종목이고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은 20% 수익인데 더 갈 거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이게 이제 반도체 장비 중이면서 후성 다음에 주성이다. 그래가지고 주성 엔지니어링 얘기했던 건데 이건 매수 가격이 좀 다양하지만 최근 가격 기준으로 입니다. 작년 싸게에서는 아마 수익이 더 많이 났을 거예요. 70% 넘었을 텐데 아마 최근 기준으로 최근 기준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은 45% 수익 그래서 만 4백 아니 8,240원이고요. 8,240원 여기서 최근 12월 1월달인가요? 1월 12일날 추천해드렸던 가격에서는 지금 45% 올라가 있는데 죽지 않을 거예요. 죽지 않고 계속 강세 흐름을 이어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ICD 자 ICD도 비슷한 패턴인데 이게 다른 것들보다는 좀 덜 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쭉 봤던 종목들을 보면서 와 부럽다 저걸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ICD가 얘가 그나마 제일 만만해요. 그래서 얘가 조종받으면 얘를 적극 매수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요. 아직은 이 가격은 안 되고 최근에 샀던 사람들 기준으로는 수익률이 어제까지 올라올 때 한 10% 정도 수익이었는데 수급을 보면 좋죠. 어제 기관대 16만주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44만주 투신들이 2만6천주 연기금이 11만주 근데 이런 종목들을 사야 되는데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초보자들도 이제는 이런 종목들을 사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들을 많이 공략하냐면 이제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거꾸로 돼 있는 이게 뭐예요? 이게 HLB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많이 공략하게 되는데 3월달 4월달 상장패시 시즌입니다. 적자 기업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HLB를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약수들 중에서 적자 기업들 꽤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실려가는 애들 한두 개는 나오겠죠?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고 실적이 되는 반도체 장비주들은 실려갈 일들이 거의 없어요. 마찬가지 ICD도 실적이 되는 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거꾸로 돼 있는 거 말고 이렇게 머리를 들고 있는 애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머리를 들고 있는 강한 종목들을 사야 되고 다른 것들보다 많이 못 갔기 때문에 이걸 조정받으면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걸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제2의 AP 시스템 제2의 HB 테크놀로지 제2의 주성 엔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유는 차트가 바닥에 있고요. 첫 번째 차트가 완전히 바닥에 있고 바닥이죠. 바닥에 있고 두 번째 아까 기관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이 44만 주 샀죠. 조정받으면 또 전국점을 돌파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물려도 이런 식의 종목에 물리면 수익이 나는데 이상한 거 막 빠지고 있는 것들 이유가 있거든요. 빠지는 애들은 지금 시장에서 빠지는 애들을 잘못 공략하면 더 빠집니다. 차별화장이에요. 지금은 ICT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모아 코스모신 소재인데 아까 얘기해드렸으니까 이거는 조정받으면 또 사시면 되고요. 수익률은 지난번에 2월 4일날에 코스모아 추천해드렸던 가격에서 11% 정도 수익인데 마찬가지 절반 이상 팔고요. 나머지 종목들을 또 살 수 있는 종목들을 또 사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최근에 한 달 동안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IT 부품주들 위주로만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시켜드렸던 종목들 AS를 진행을 시켜드렸는데요. 지금 얘기를 들었다면 빠지고 있는 약한 종목들은 다 피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은 기간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바닥에서 머리를 들고 우성향을 가고 있는 달리고 있는 말이죠. 달리고 있는 말이 잠깐 쉴 때 그걸 올라타야지 올해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 그게 핵심 포인트라는 걸 짚어드리면서 오늘의 표욕 종목까지 표욕 종목 아직 안 했죠. 오늘 표욕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종목들 AS를 진행을 시켜드렸는데 그러면 톱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톱텍 일단은 OL 장비주 쪽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서 그런데 일단 정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있으니까 정고점 돌파하기 전에서는 사도 됩니다. 그런데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뭐하러 쫓아가 이거를 아직 시장도 밀리고 있는데 쫓아가지는 마시고 원래는 13,700원에 좀 싸게 살려고 했지만 역시 지금 들어주는 바람에 안 되면 좀 고민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이게 돌파가 되긴 될 건데 톱텍 OL 장비주 바닥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추천했던 종목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바닥을 돌리고 있으니까 시장 한 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밀리는 코스닥이 반등 나오네요. 오케이 그러면 100원까지 100원까지 그래서 차트를 보면 톱텍은 14,200원이죠. 200원에 쫓아가지는 마시고 100원 정도로 분명히 밀릴 수 있어요. 100원 이하로 사세요. 100원 이하로 쫓아가지 마시고 100원 이하로 100원 이하에 샀을 때에서 조금 더 밀리게 되면 13,900원까지 밀릴 수는 있지만 결국은 OL 장비주들이 ICD를 비롯해서 다시 튈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수급 봤잖아요. 기가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샀기 때문에 걔네들이 억울해서라도 다시 HB 테크놀로지 외국인들이 아까 120만주 샀죠. AP 시스템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샀죠. 그 다음에 ICD도 아까 외국인들이 44만주 샀죠. 얘네들이 2월 달부터 많이 산 물량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시 튈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다시 튀게 되면 톱텍도 여기서 정고점을 돌파하고 얘도 튈 겁니다. 그러니까 튀기 전에 지금은 사지 말고 내려오면 싸게 해서 14,100원 이하로 더 싸게 사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종목도 다 움직였고 몇 개 안 남았는데 그 중에 한 개가 O&E 장비주 톱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욕 종목 14,100원 매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급등명 중 종목들 AS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오늘 표적 종목으로는 OLED 장비주로 톱텍 만나봤습니다. 매수가는 14,100원으로 수정해서 제시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우시길 바랄게요.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입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실시간 댓글로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첫 번째 상담 문자부터 가도록 아,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PSK입니다. PSK 자,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9,800원의 10%입니다. 39,800원의 비중은 10%시고 음... 자, 일단은 지금 시장이 밀리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손절 라인은 37,5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 박스권 고점인 박스권 고점이 한 4만 1,000원에서 4만 2,000원 정도는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유하셔도 되는 종목이고 37,500원이 깨지다 깨지다 정도만 잘 살피시면 되는 종목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여보세요? 네? 어제 실적이 잘 나왔는데 네. 주감메서는 안 됩니까? 주감메서는 안 되냐고요? 되기는 되는데 실적이 잘 나왔으면 오늘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급등이 안 나오죠? 실적이라는 찬스권을 쓴 거예요, 얘는. 실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좋아질 거를 예상을 해서 11월에서부터 올라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실적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시큰둥한 거 보니까 그걸로는 안 움직이고 그냥 반도체 장비주들이 움직여야 가는. 그래서 추가 매수는 되는데 그 실적이 좋아서 하는 부분은 얘는 그냥 그 실적 때문에 움직인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얘는 반도체 장비주니까 상장 폐지는 안 당하겠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는 얼마든지 추가 매수 해도 됩니다. 실적 좋다는 것 때문에 급등을 바라지는 말고요. 반도체 장비주들이 다시 움직이면 갈 거예요, 얘도. 여보세요? 네. 추가 매수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 네. 그러면 목표가는 얼마로 보면 됩니까? 목표가격은 4만 2천 원.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단알이요. 단알. 음... 자, 매수 가액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4,860원에 20%요. 얼마요? 4,860원에 20% 아, 4,860원에 비중은 20% 지금 상한가 들어갔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지금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지금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자, 이렇게 상한가가 들어간 종목은 대응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네. 현재가 창을 딱 보고 보면은 여기 지금 상한가 물량이 여기 상한가 물량이 380만 주가 쌓여져 있죠? 네. 이게 갑자기 매도 물량들이 확 떨어지면서 이게 풀리면 절반 이상을 팔면 되고요. 지금처럼 상한가가 유지가 될 때에서는 팔 필요가 없어요. 아, 네. 그냥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자리 비지 마시고 계속 보고 있다가 이게 상한가가 풀리면 절반 이상 팔고 나머지만 좀 가져가셨다가 오히려 쭉 빠지면 다시 추가 매수를 하면 다시 재매수를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상한가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으로 되면 내일도 또 강하게 또 위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상한가 안 풀리면 그냥 보유하셔도 됩니다. 아, 그런데 이거를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요. 아, 원래 상한가가 들어간 종목은 가장 재수가 좋으면 어떻게 움직이냐면 최근에 동방부터 해갖고 봤죠. 점점점점 상한가 가잖아요. 단할도 이번에 재수가 좋으면 점점점점점 상한가를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점점점점 내방만 가도 150% 올라가거든요. 단 점점점점점점 가면 한 200%, 300% 올라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좋은데 상한가가 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걸 단할을 우리가 봤을 때에서 목표치를 지금 대략 줬느냐 안 줬느냐에 따져서는 목표치는 이미 준 거예요, 지금. 보면 이렇게 N자형 상승을 줬죠. 충분히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슈를 받고 이렇게 상가를 들어가게 되면 최근에 이트론이라든지 이화전기처럼 이화전기, 이트론처럼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서 얘네들도 목표치는 여기였었어요. 이거 이트론 같은 경우는 목표치가 이 정도였었는데 지금 점점점점점 계속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5일성 급등 차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상한가가 안 풀리면 조금 더 욕심을 내도 가져가다가 만약에 상한가가 풀린다. 예를 들어서 상한가가 들어가면 보유지만 들어가지 않으면 절반 이상을 팔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것도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카카오 게임즈요. 카카오 게임즈. 네, 네. 매수 카카오 비중은요? 매수는 5만 천 원대 샀는데요. 10%요. 5만 천 원대? 네. 5만 천 원의 비중은 10%시고? 네.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6만 원까지도 간다니까 조금 더 살까 싶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더 사시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고 지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조종을 살짝 받으려고 할랑 말랑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조종이 여기서 마무리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조금 더 밀리면 그때가 더 안전하고 싼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런데 그 자리가 한 5만 천 원대에서 2천 원이네요,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밀리면 더 추가 매수가 되시고 지금은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있다가 그냥 올라가면 비중이 좀 작아서 조금 그렇다 한다고 그러면 얘가 올라가면 다른 애들도 움직일 거니까 그때는 얘가 6만 원 가면 다른 게임주라든지 아니면 다른 엔터주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 애들도 분명히 움직임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여쭤보는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돼요? 어떤가요? 종목 말고? 그러면 만도 좀 사면 어때요, 만도요? 그러니까 종목 말고. 네? 종목 말고 다른 건 물어봐도 돼요. 다른 종목 상담은 안 되고? 아, 예. 그럼 다른 거를 별로 물어볼 게 없어요. 물어볼 게 없죠. 그러니까 다시 전화해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좀 이따요. 그냥 보유하셔야 돼요. 손절도 하지 말고 밀리면 한 5만 천 원 쪽으로 밀리면 그때는 더 추가 매수를 충분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시향 점검 잠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01-315-3611-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과 비중 적어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셔도 방송 중에 이정수 위원님과 실시간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또 11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이 됩니다.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 무료 공개 방송까지 놓치지 말고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 표적 종목 톱댁 매수가는 14,100원에 제시해 주셨는데요. 현재는 3% 가까이 오르면서 14,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황도 점검을 해보면 양시장 약세를 보이고 있죠. 거래소에서는 개인이 1조 원 넘게 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개인 매수에 힘입어서 낙폭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시장 그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시장이 저쪽에 대형주들이 흔들리고 하니까 여러분들 불안하실 것 같은데 불안할 게 없다고 보면 말씀을 드렸죠. 불안하면 기가 외국이 사주고 있는 주도주, IT 섹터의 주도주,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IT가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뭐로 먹고 사는 나라죠? 자원이 없고 수출을 먹는단 말이죠. 거기서 IT가 비중이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IT를 빼고서는 우리나라 시장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주도주는 무조건 IT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은 주도주, IT, 조중심을 하다 매수하면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시장을 잠깐 보게 되면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이고 크게 문제가 없어요. 시장은 문제가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박스권장에서는 매매가 굉장히 유효하게 되는데 제가 이 왼쪽 컴퓨터를 갖다 놓은 이유가 시장을 보기 위한 검색기가 있고 급등주 검색기가 있고 용차트 검색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용차트 검색기도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로 공략한다라고 하면 종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좋은 종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한 번 모양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좋은지를 모르니까 지금 갈팡질팡하면서 몰라서 그런데 제가 종목들을 대략 한 20개도 뽑을 수 있는데 간략하게 그냥 모양만 보여드릴 테니까 한 10개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유비벨록스 한 번 보게요. 이건 좀 애매하네요. 이거 통과. 인프라웨어. 인프라웨어. 이거 나쁘진 않은데 밀린 게 이것도 통과. 그런데 아까 전에 좀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다 어디다 숨었죠? 어쨌든 아까는 있었었는데 이게 지금 종목들이 이쪽에 있네요. 지금 보면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도 물론 이건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강한 패턴인데 포스코케미칼 이제 2차전지 쪽에 있는데 이쪽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팜스토리 농업 관련 쪽에 있는데 이쪽도 안 빠지고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런데 제가 원하는 모양들은 아니에요. 이게 종목들이 좀 전에 아까 뽑아놨던 것들이 다 숨어버렸는데 그냥 올라간 모양만 보세요. 코리아 센터 보면은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죠? 패턴들이 바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애들은 가는 애들은 잘 갑니다. 가는 애들은 잘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오택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에서 좀 들어주고 있는 모양들 보여주고 있고 쇼박스는 오늘 아주 급등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가는 놈들은 이렇게 잘 가요. 효성 첨단 소재도 잘 가고 가는 애들은 이렇게 잘 가고 그 다음에 피제이 메탈 피제이 메탈도 오늘 이렇게 잘 가고 아까 하나 머티럴 지금 보여드렸고 지금 시장에서 가는 애들은 참 잘 가는데 안 가는 애들은 또 안 가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매매를 할 거냐 아니면 좋은 종목들을 조정을 받을 때 살 거냐 이 두 가지만 선택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빠지고 있는 약한 종목들 그거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차트가 제약주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슬금슬금 빠져가지고 여러분들 추가 매수하기 좋게 생긴 애들 있죠. 그거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지금은 그런 애들을 철저히 피하고 차라리 있잖아요. 차라리 LG전자를 얘를 차라리 저는 이거 안 사요. 왜냐하면 LG전자 지금 많이 떠 있잖아요. 차라리라고 얘기했지 하이닉스 마찬가지 차라리 하이닉스 이런 거를 사다가 물리면 그래도 수익에는 빠져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LG전자와 하이닉스는 기가 외국인들이 샀던 물량들이 있거든요. 재미는 없어요. 그래서 LG전자와 하이닉스를 살 거면 뭘 살겠어요 당연히 OLED 장비죠. 아까 얘기했던 ICD AP 시스템 HB 테크놀로지 주성 엔지니어링 차라리 이쪽이 훨씬 더 낫지만 그게 정말 나아있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OLED가 싫어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LG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사야 차라리 재미는 없습니다. 수익 2% 3% 날 거예요. 재미없어요. 옆에 있는 애들 10% 막 움직일 때 별로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다른 종목들 빠지고 있는 것들 특히 제약주들 이상한 것들 잡아가지고 상장페이지 시즌 3월달 4월달에 들어가서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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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인 회사들 괜히 또 허위공식도 얘기 또 나오거나 아니면 감사 보고서 부적정 나와가지고 또 거래 정지되거나 이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IT를 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지금은 장세 자체가 강세장으로 터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도 계속 빠져있는 종목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조심하라는 얘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좀 이따가 공개방송에서도 어떠어떠어떠한 패턴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어떠한 패턴들을 잘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공개방송 때 꼭 들어오세요. 그렇게 들어오시면 바닥에 있는 패턴들 좋은 것들 여전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오늘 시장이 좀 찌글찌글하니까 이 정도로만 말씀을 좀 드리고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인데요. 루멘스 루멘스 과거에 LED가 알려져있을 쪽인데 안 움직이다가 최근 3개월 동안 해서 열심히 올라갔죠. 이것도 패턴 자체를 쪽 보면 코스모 화학이나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이 좀 더 비슷하죠. 코스모 화학 패턴인데 이런 패턴들은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차트가 우하향이 아니고 우상향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패턴이고 2830원의 비중 10% 뭐 나쁘지 않아요. 그나마 이런 패턴들을 공략했다는 게 다행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2800원 지지되면 3200원 돌파 가능성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현대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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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가격은 8만6천원의 비중은 10% 박스권입니다. 여기 저점 그 다음에 여기 저점인데 그 중간에 저점이 8만원이 있기는 있는데 좀 애매한 저점이고 이 두 개의 저점이 깨지면 본격적으로 이쪽으로 하락세를 탈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깨지는 선에서는 일로 내려올 일이 없지만 이 저점이 지지가 된 상황에서는 이 고점의 박스권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텐데 저점 깨지면 차익실현 하세요. 차익실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손절이네요. 손절하세요. 8만5천원 깨지면 손절 그리고 나서 다시 싸게 재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고 8만5천원 안 깨지면 다시 반등 나올 때 10만원 정도 올라올 때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 다행인데 만약에 얘네들이 안 산다 그러면 거기서는 좀 파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은 패턴은 양호해요. 계속 박스권으로 가죠. 그러니까 많이 급등했잖아요. 대형주가 이 정도 급등했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서도 여러분들이 치킨을 몇 개를 먹는지 모르겠지만 치킨을 3마리를 한꺼번에 먹으면 그다음 4마리째는 못 먹어요. 그렇죠? 배가 불러서. 물론 한 마리도 어렵지만 3마리를 먹는다 치면 그걸 소화시킬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뒹굴뒹굴뒹굴 누워 있어야 돼요. 배 아프잖아. 움직여도. 소화가 돼야 된단 말이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소화가 돼야 돼요. 소화가 돼야 올라가는 건데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수익이 너무 많이 났죠. 그래서 이걸 물량 소화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현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쨌든 얘는 일단 저점 라인이 깨지 않으면 박스권으로 물량 소화 좀 갖고 다시 상승을 할 건지 하락할 건지 방향을 잡을 텐데 지금 과정에서는 손절 라인 잡고 보유하다가 10만 원 쪽으로 올라올 때 특별한 거래량과 상승세가 없으면 거기서부터 물량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 유튜브 상담에 유튜브 상담에 DB 하이텍 기가 레인 기가 레인 질문을 주셨는데요. 2370원 비중은 25% 이거 1650원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던 종목 매매 시그널에서 추천하고 하여튼 방수 추천했던 종목인데 얘도 마찬가지 급등을 했잖아요. 얘도 물량 소화를 지금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정에 대한 과정을 갖고 있는 거고 아직 조정이 마무리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네요.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고 옆으로 횡보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2320원이면 여기서 샀으면 일단은 보유가 가능합니다. 보유는 가능하고 좀 애매한 패턴으로 지금 먼저 미리 선 매수를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2100원이 안 깨지면 일단 보유 보유 그리고 거래 없이 상승하면 2500원까지는 가능해 보인다. 애매해요.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루할 거고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타이밍이 아닌데 들어갔기 때문에 불안한 건 당연한 거고 타이밍이 될 때 들어가야 되는데 타이밍이 안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리면서 최악의 경우 1500원까지 밀릴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럴 것 같지는 않으니까 보유 말씀드릴게요. 얘는 상승도 하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그 정도의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유튜브 상담에 효성중공업 여러분들이 딱 좋아 보이고 이거 괜찮은 종목을 질문을 주시면 야 이 종목은 참 좋은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걸 사야 됩니다. 를 얘기할 텐데 그런 종목이 별로 없어요. 효성중공업 매수 가격 8만 2,400원 비중은 10% 8만 2,400원에 비중 10% 비중이 좀 작으니까 밀리면 더 사세요. 한 7만 원까지 밀리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그쪽으로 밀리면 더 사시면 되고 지금은 갖고 있는 것만 갖고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7만 6천 원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서 그 자리를 안 깨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가 깨지면 7만 원까지 밀릴 텐데 그때 무서워하지 말고 더 추가 매수 하면 됩니다. 얘는 7만 원 쪽에 매수만 할 수 있다면 이 시가총액이 얼마짜리죠? 7천억짜리 그러면 비중을 좀 더 강하게 실어도 됩니다. 7천억 정도 되면 비중 좀 많이 넣어도 돼요. 그래서 7만 원까지 밀려도 얘는 문제가 없다. 어차피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면 9만 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좀 있다가 여러분들 시장 흔들릴 때에서 전혀 걱정할 게 없는데 여러분들 아마 불안불안하실 텐데 그거에 대한 공개방송 잠시 뒤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과는 무료 공개방송에서 시장이야기 종목이야기 더 나눠보실 수 있고요. 서울그대TV 전문가들과는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잠시 후 이어지죠. 정재훈 전문가 하책의 전문가와 종목 상담 더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판들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